농산물 전처리 전문기업 제이팜스 충청남도 공주에 자리한 제이팜스는 더욱 건강하게, 더욱 간편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해온 제이팜스 제이팜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은 산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제이팜스의 제품들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고객과 건강한 먹거리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식문화를 위해 언제나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